도어를 열어 오른쪽에 위치한 전원 스위치를 켜줍니다. 세단할 문서를 투입구에 넣으면 자동으로 세단됩니다. 세단 중 옆 회전 버튼을 누르면 세단 중인 문서를 되돌려 빼낼 수 있습니다. 270mm의 넓은 투입폭으로 1회 최대 30매까지 강력하게 세단합니다. 꽃가루형 세단칩으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이 없습니다. 버튼식 조작부로 간편하게 세단 작업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파지암 문 열림, 파지암 가득참 등 세단기의 상태를 LED 표시창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한 기능으로 세단 중 파지암 문이 열릴 경우 문 열린 램프가 켜지며 기기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50dB의 저소음으로 조용한 사무실에서도 업무에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바퀴가 있어 이동시 편리합니다. 자주 비우는 번거로움이 없는 90리터의 넓은 파지암을 갖고 있습니다. 열광벽! 남편 Emp examp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